계속해서 이어서 가요대상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수 정연님 나오시고요. 명인님, 정지연님, 김종환님, 강성호님, 이해란님, 전철님까지 모시겠습니다.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무대로 올라오시죠. 전철 가수님 무대로 빨로 올라오시죠. 자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. 정연님, 명인님, 정지연님, 김종환님, 강성호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해란님, 전철님 자 무대로 올라오시죠. 우리 정연님하고 전철님 무대로 올라오시죠. 자 쓰시고요. 먼저 명인님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명인님, 전달하겠습니다. 네,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요대상 부분입니다. 내용은 전달 동일합니다. 네, 소감, 소감 한 말씀 하실래요? 너무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자는 게수라 너무 열심히 하시길 노래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수 한 번 보내시고요. 계속해서 이어서 정지연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수 정지연 가요대상 부분입니다.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네, 전달해 주시고요. 자, 다음 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김종환님이신가요? 김종환님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가요대상 부분이죠? 네,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카메라 보시고 환장 웃으시고요. 자, 이어서 우리 이애란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가요대상 부분입니다. 네, 가요대상 부분 전과 동일합니다. 받으시고요. 악수 한 번 보내주시고 네,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한 번 찍으시고요. 네, 이어서 가수 정연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요대상 부분 전과 동일합니다. 가요대상 부분 정연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가요대상 부분 정연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정연님. 네,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납상 보내시고 네 이어서 가수 전철님 해운대연가 가수는 전철님 대상입니다 내용은 전과 동기라고요 꽃다발과 함께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가요대상 부분에 우리 전철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